왜 이렇게 잘생겼지? 그러게? 병도에? 지진들이 우리를 보고 바라면 어떡해? 네, 저희가 형이 진짜 많이 더웠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콘지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, 일단 이거를 봐야 돼 여기는 3대 명소예요 불가사의한 장소 뭐가 있을지 몰라 형 무섭다 완전 꺼꾸면서 하늘이 이쁜데? 너무 무섭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 약간 좀 하늘도 하늘이 좀 이상해 근데 우리 3명이서 들어갔는데도 2명이서 나오거나 4명이서 나오는데? 그러면 그러지 맙시다 오케이 4명이서 나오고 항상 3명으로 같이 곁에 있어요 우리는 팀이니까 네, 저희의 곤지암 여기 스키장 이게 폐건물이에요, 다 다 이제 못 쓰죠 이거는 진짜 티에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보신 분들 말로는 여기 귀신이 진짜 많대요 진짜 여기에 근데 사실 폐호텔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좀 밝아서 아직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들었던 곳이잖아요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귀신이 없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저거 뭐야 저거 귀신이 없는 게 더 이상해 저기에 야, 잠깐만요 여기 뭐 하는데? 뭐 아니면 여기는 뭐 무슨 갑자기 작동되면 진짜 무섭겠다 저 안에 누구 있는데?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? 원래 없어요 아니, 여기 진짜 오, 저거 뭐야 진짜 너무 무섭다 여기는 그냥 혼자 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근데 진짜 보기가 무서워 뭔가 있을 것 같아 와 와, 잠깐만요 진짜 이거 만약에 그 뭐였죠? 엔터키? 엔터키에 나오면 엔지문도 여기 오시는 거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카메라에 잡힐 수 있어 여기 여기 오지 마세요 소리를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우와 저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많네 이게 야 여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 플라움 뉴스박스를 여기다 놓고 할게요 없어지면 누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저기 들어가주세요 우와 아,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빈 우리 조심해요 여기 아, 근데 너랑 무섭지 않은데 여기 뭔 소리야 와, 이러고 하지마 잠깐만 여기 계신데? 아니, 이거 목소리 아니, 이거 왜 신경 잠깐만 잠깐만 어디 근데 가볼까요? 저기 가볼까요? 그래, 그래 잠깐만,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 아, 여기 들어가 잠깐만, 이것만 보자 밑에서 목소리 들리는데 진짜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, 나 거짓말 안 치고 여기서 뭔가 줄이 있었네 목소리 들리는데 진짜 목소리 들리어 진짜 목소리 들리어 진짜 어두운데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아, 잠깐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 비즈니스 또 뭔가 해야 되니까 헬로우 헬로우 같이 가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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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시기 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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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저 그릇 뽑아 저 그릇 뽑아 저 그릇 뽑아 그릇 뽑아 그릇 뽑아 그릇 뽑아 카메라 위에 있잖아요 여기 저기가 지금 좀 깊숙이 잠깐만 동물 발자국이다 새 발자국인가? 그러네 여기, 저기도 들어 여기 쥐 나올 수도 있는데 어? 쥐가 전 제일 무서워 이 세상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어, 다 무섭다 네,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잠깐만, 위에 있어요 아, 계속 위에 오네 가볼까요 가보자 오케이 형들 이거 무너지기이지 않겠죠? 네 정말 정말이네 아, 이런데도 많이 못 여기서 뭐 저기네 우리가 저기 사람 있네 은근히 여기 사는 사람이 있나봐 은근히 여기 사는 사람이 있나봐 은근히 여기 사는 사람 있나봐 이거 어지러운데 여기 약간 불씨드러면 소름 돋는다 그니까요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약간 여기 흔적을 뭐가 있을지 몰라 바꿔서 발전 진짜 감사합니다